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2022학년도 대비 약점 체크 드릴 기아 관련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가볍게 해드릴 거고 기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기아와 벡터였으나 우리 공간 벡터 쪽에 일단 날아가면서 과목이 일단 축소가 되고 많이 바뀌었어요. 과목에 대해서 일단 잘들 아실 건데 작년에 일단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기아는 이게 첫 번째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2022학년도 대비로서는 이 교재랑 강의 딱 하나만 일단 나오니까 이걸로 일단 잘 소화를 하기를 바랄게요. 어쨌거나 확인 한번 해보자. 아무리 기아 선택한 친구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일단 선택을 했을 거야. 근데 뭐 여기저기 일단 이제 다들 기아를 약간 소외된 집단을 일단 보고 수업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재를 안 만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모든 과목을 다 하거든요.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그대로 일단 다 지켜드리고요. 자 일정이나 뭐 교재가 발간되는 뭐 일정, 강좌가 일단 올라가는 속도 등등 해서 여러분도 제가 항상 더 빨리 가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자 오리엔테이션 촬영하기 전에 이미 완강이 일단 된 상태가 되니까 강의가 언제 올라갈까 언제 일단 내려갈까 이걸 전혀 일단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장상 제가 미리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도 기아 선택한 거 축하드리고 강의 특징을 보면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뭐 다른 과목에서 일단 이미 드릴을 일단 수강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를 일단 진행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일단 아시겠지만 선택 과목은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 자 저도 시험지를 쭉 보면서 또 킬링캠프 만들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택 과목이 어쨌거나 여덟 문제가 나오죠. 자 이 중에서 23번은 2점짜리야. 자 이건 뭐 누구나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진 않을 거고 자 24 그리고 25, 26까지가 나름 쉬운 3점짜리니까 이 4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11점은 그냥 맞는 거니까 네가 일단 걱정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머리말을 써놨으나 27번이 있어요. 제가 교재에는 27번급을 일부러 넣지는 않았어. 왜 어차피 이런 것들은 우리 워크북에서도 충분히 일단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자 뉴런에서도 일단 다 다른 수제고 물론 뉴런에서도 27번보다는 조금 어려운 수제를 많이 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시냅스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대비를 드리진 않았지만 27번이 여전히 3점짜리거든. 근데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그 이력을 잠깐 살펴보면 기아 같은 경우는 3점짜리지만 이게 4점에 버금가게 계산이 일단 있거나 나름 이제 복잡한 게 꽤나 있었으니까 시험을 보시다가 23번부터 26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27번에서 갑자기 뭔가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자는 거야. 자 27번은 예전 시험에 비하면 3점이라기보다는 쉬운 4점 정도 일단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3점이지만 뭔가 계산이 많은 3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에 대해서 헉하지 말자. 자 이렇게 일단 보시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일단 말씀드리긴 했으나 이 드릴 교재에서 저희가 주로 대비하는 것은 3문제거든요. 28번하고 29번하고 30번이야. 자 객관식 4점이고요. 주관식 4점이고 주관식 4점에 아무래도 일단 킬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시험지에 킬러가 막 이제 4, 5개가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4월 거의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직 6월달 시험도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기준을 세워드릴 수는 없으나 28번, 29번, 30번이 난이도가 어떻게 출렁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이 30번이 막 괴랄한 킬러가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모르고요. 29번이 30번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28번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 세 문제는 자 나름 일단은 좀 꾸덕꾸덕 어려운 문제가 일단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가지시면서 번호만 보고 쫄지 말고 자 주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아 이제 공간 쪽에서는 특히나 이런 말 많이 썼거든 얘는 28번급이야 얘는 29번급이야 얘는 30번급이야 라고 자 나눠 드린 것은 예전에 출제된 이력 가지고 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나눠 드린 거지 자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문항을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놨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자는 거겠죠. 킬러뿐만 아니라 중킬러가 되고 자 결국에는 우리 시험장에서 이 선택 여덟 문제를 재빠르게 빨리빨리 잘 풀고 정확하게 풀어서 자 공통에서도 일단 좋은 결과를 얻기 바라는 마음에 제가 자기는 너드인 거니까 자 아무래도 일단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우리 평면벡터로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야 이 도구를 잘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도 뉴런하고 그 다음에 수분감에서 했던 얘기들을 리바이브 하면서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계속 제안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차트를 쭉 잘 따라가면서 네가 이미 체화가 되어 있어야 되니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거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왔으면 분명히 기아를 자기가 선택하고 싶어서 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자 이걸 하면서 자 전혀 일단 부담이 없을 거니까 열심히 일단 하자는 거지 자 물론 교제가 일단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교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보라색으로 제가 만들었고 내년에는 일단 이제 기아 두 번째 책이 나오겠지만 올해는 딱 이 정도로 괜찮을 것 같아 자 우리 본교제랑 워크북 합쳐서 205문제니까 절대 적은 양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시중에는 이미 기아 관련된 책이 안 나오기 시작하나 자 우리는 무조건 다 만들어 드리니까 네가 어떤 선택에서 어떤 레벨이라도 우리는 무조건 일단 모든 수업과 모든 교제 다 만들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거를 무조건 다 완벽하게 소화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자 뭐 여기서 일단 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올해는 더 나오지 않으니까 이걸로 일단 끝을 내고 자 문제를 새로운 걸 더 풀어보고 싶으면 킬링캠프 나오니까 자 이제 킬링캠프는 지금 아직 일단 발간이 안 되긴 했지만 6평 대비 킬캠이 있을 거야 자 이걸로 일단 기아를 조금 더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나는 킬캠 시즌 1이 있죠 시즌 1과 시즌 2까지는 확정이고 아직 시즌 3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자 내가 이렇게 일단 준비해서 시험 대비를 다 시켜드릴 거고 자 6월달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거 반영시켜서 킬링캠프를 다시 수정하고 제작하기 시작할 거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한 이유는 다른 과목들은 드릴 1이 있으니까 1에서 자세하게 했던 얘기를 제가 2에서 다시 하지 않았으나 자 얘 같은 경우는 드릴 1이 없기 때문에 거의 뉴런의 상위 버전으로서 제가 정리까지 하면서 일단 다 꼼꼼하게 말씀을 드렸으니 자 아무튼 잘 납득을 하자 그게 일단 핵심이야 자 그래서 절대 적은 양이 아니다 자 특히나 이 공간들과 공간 좌표 있죠 이 중에서 거의 한 80%가 29번 또는 30번의 급이 일단 되는 문제가 되니까 자 이걸 풀어나가는 것조차도 만만치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난이도는 실제 시험보다는 살짝 좀 상위에서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워크북 있죠 워크북 역시 문제수가 130문제니까 절대 적은 양이 아니니까 자 네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수록해놨으니까 하나는 빠짐없이 다 꼼꼼하게 잘 풀어보자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교재 소개와 뭐 저희 교재는 뭐 아시죠 자 오타도 거의 없고요 자 네가 문제를 풀면서 의문점을 절대 갖게 되지 않을 거야 뭐 요즘에 보면 이제 이렇더라고 교재가 나오고 강의가 안 나오고 강의가 나오고 교재가 안 나오고 교재가 뒤에 나오고 그게 오태가 많고 난리가 나는데 우린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아예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딱 이것만 하거든요 자 모든 프로덕션에 제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자 절대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누가 듣는 게 좋은가요 주로 이제 저희 커리큘럼 기준을 일단 말씀드리면 이미 시발점이 있어요 자 이건 일단 뭐 이제 내신을 하거나 뭐 여러가지 일단 기초 단계에서 일단 다 완성을 했을 거고 자 그리고 메인 강제는 유런이 있을 거야 유런하고 시냅스가 있죠 얘를 잘 끝내고 그리고 나서 기초 문제에 해당되는 수분감까지 완성된 학생들 그럼 결국 이 얘기거든 미출제 요소까지 어느 정도 일단 잘 점검이 되어 있고 나왔던 기초 문제까지 일단 싹 다 완벽하게 일단 점검된 학생들이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자 새로운 상황에 일단 적응하고 싶었을 때 하는 교재가 자 드릴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자 강좌에 대한 뭐 제가 홍보나 뭐 이제 어떻게 일단 합시다 얘기는 그냥 하지는 않을게요 자 이건 그냥 필수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이거 그 다음 단계가 뭐다? 킬링캠프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자 이거 이제 빠르게 일단 해결 잘 해주시고요 자 어쨌거나 기화를 선택한 거 자체에 대해서 자 니가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도 뭐가 유리하고 분류할지는 아무도 일단 모르니까 내 지로는 그냥 100점 맞으면 돼 자 그래서 아무리 다른 과목보다 자 공부 이미지가 훨씬 더 명확할 거거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이렇게는 이렇게도 합시다 자 머리말에 딱 얘기를 잘 써놨으니까 걔를 좀 잘 참고를 하시고요 이 선택과목 8문제에서 절대 실점이 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풀고 나서 공통에서 시간 소비를 좀 많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렇다고 막 또 선택부터 풀고 좀 그러기는 그러나 뭐 니 시험지 일단 푸는 취향이니까 자 알아서 맞춰서 하시고요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 결론 좀 내립시다 내가 이제 머린말에 잠깐 써놨는데 예전에는 이 공간도형 관련해서 막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좌표를 설정하고 잡고 막 이제 뭐 찢어버리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자 제가 모든 문제를 다 순수 공간 좌표랑 공간 도형 중학교 도형만 이용해서 문제를 싹 다 다 풀어놨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일단 되도록 노력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뭘까요? 얘죠 이거 그림만 그리면 알 거야 지금 뭐 그리는 것 같아? 끼임 평면 그리는 거야 자 이게 끼임 평면이 되고요 덮힘 평면 바닥 평면 얘랑 얘 수직 얘랑 얘 수직이다 계단처럼 올라가고 있다 자 이미지가 일단 딱 떠오르셔야 되니까 자 단원마다 대단원마다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도형 공간 좌표 다 명확한 이미지들이 있을 거야 그 이미지를 기억하시면서 자 이런 문제를 잘 풀어주시고 자 뭔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뉴런 교제가 있을 거니까 게레오 보미디가 여구를 일단 다시 채워나가셔야 되신다는 거겠지 자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과목을 선택하건 유불리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100점을 막고 그 다음에 일단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 자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4대가 맞으면 딱딱딱 잘 풀어서 무조건 깔끔하게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자 오히려 선택 과목에서 우위에 일단 있을 거니 공통과목에 더 시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아무튼 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제가 맞았고요 지금도 제가 항상 맞고 있으니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시고 내가 너무 빨리 가고 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늦게 가는 게 더 스트레스야 나랑 너랑 같이 뛰고 있으면 어떡하냐 나는 항상 더 빨리 가고 있어야 되니까 자 저는 제 계획대로 일을 할 테니 너네는 주어진 걸 열심히 하자 자 이 정도 일단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열심히 하시고요 자 아무튼 수업에서 일단 보도록 하고 올해 관련된 기아 커리큘럼의 마지막 수업이니까 제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다른 들이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아무튼 이제 만족하길 바라고 자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아 나도 시험장 가서 이렇게 일단 깔끔하게 잘 풀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은 자기는 스스로 일단 계속 연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겠지 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수고하시고 교재를 받고 딱 만족감이 있을 거야 그 만족감에 도치하면 안되고 잘 풀고 해설강의 보면서 자 맞는 문제도 보셔야 돼 틀린 문제도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왜 잘못 풀어서 맞는 게 꽤나 일단 많으니까 자 아무튼 이래저래 일단 잘 점검하시고 자 우리 본 수업에서 일단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아멘